~~이외에도 라는 뜻을 가진 to the? 이외에도 라는 뜻을 가진 to the e-y 구조를 중국어 뉴스 예문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le e-y는 ~~이외에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첨가하는 것들이 있겠지요. 나 말고도 누구누구가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참가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. 포도 말고도 사과도 좋아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주어가 첨가되기도 하고 한 주어에 다른 내용이 첨가되기도 하겠지요. 그런가 하면 나 말고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. 나 말고는 누구나 다 그를 좋아한다. 이런 식으로 주어 이와이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만을 배제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뒤에 또, 주엔, 부, 메이 이런 말들이 따라오게 되겠지요. 첫 번째 뉴스의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은, 그러니까 병음은 밑에 있는 스크립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올해 춘절, 설날 운송기간에 얼굴을 인식해서 기차역으로 들어가는 것, VR 내비게이션 등 예년부터 이미 응용되던 기술 이외에도 난창 서역에서는 처음으로 무인 매표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. 남창시站首次使用无人售票厅. 今年春运期间,除了刷脸近战, VR導航等往年已经应用的技术外, 남창시站首次使用无人售票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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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정보가 새는 것을 예방하는 것 이외에도 또 하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. 그건 바로 Big Data의 샤쑤입니다. 이 샤쑤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죠. 단골을 등쳐먹는 것을 샤쑤 라고 합니다. 느끼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이트에서 호텔방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. 진짜 갈 마음이 있어서 자꾸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자꾸 같은 기간에 한 호텔을 검색하면 은근히 비싸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이트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검색을 했는데 오히려 더 싸게 사고 여러 번 클릭을 했던 사람은 값이 비싸질 수 있겠죠.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사이트가 판단을 한 겁니다. 이 사람은 진짜 살 사람이다.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불러도 된다. 그런 것을 샤수라고 합니다. 단고를 오히려 등쳐먹다. 除了预防个人信息泄漏,还有一种现象值得关注,那就是大数据杀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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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那么今天呢是农历的蜡月29,你要说29蒸馒头. 其实除了馒头之外呢,有的地方还要蒸花卷,蒸豆包,而有的地方呢,则是倒年糕. 那么今天呢是农历的蜡月29,你要说29蒸馒头. 其实除了馒头之外呢,有的地方还要蒸花卷,蒸豆包,而有的地方呢,则是倒年糕. 那么今天呢,是农历的蜡月29,你要说29蒸馒头. 其实除了馒头之外呢,有的地方还要蒸花卷,蒸豆包,而有的地方呢,则是倒年糕. 那么今天呢,农历的蜡月29,你要说29蒸馒头,其实除了馒头之外,有的地方还要蒸花卷,蒸豆包,有的地方呢,则是倒年糕. 今天呢,农历的蜡月29,一个东西。 만터우를 찐다 라는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만터우 말고도 어떤 지역에서는 꽃빵을 찌기도 하고 콩이나 팥이 소로 들어간 찐방을 찌기도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떡을 찌기도 합니다. 또 다른 곳은 떡볶을 찌기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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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